고려대학교 식물생명공학과 부강모 교수 연구팀이 블랙베리의 수확 후 저장 중 큰 문제인 잿빛 곰팡이를 억제할 수 있는 최적농도 설정과 고농도 처리 시 색견화 기작에 대한 분자 수준의 기작을 최신 리피도 믹스 및 대사체 연구로 합계에 출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 국제학술지 포스트하베스트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의 2월 17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블랙베리는 전세계적으로 재배되며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재배된다. 블랙베리는 안토시아닌의 높은 함량으로 유명하며 이는 다양한 종류의 암과 노화 관련 신경병증에 대한 건강 촉진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장미과의 작물로는 딸기, 뽕나무 열매, 복분자 등이 있다. 최근 안토시아닌에 의한 건강기능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고 한국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다. 블랙베리는 부드러운 과피와 곰팡이 질병에 대한 높은 감수성 때문에 매우 부패하기 쉽다. 수확 후 저장 및 유통 중 가장 큰 문제는 잿빛 곰팡이로 3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번식하여 품질 저하 및 수확량 손실을 야기한다. 잿빛 곰팡이는 블랙베리뿐만 아니라 딸기, 포도, 토마토, 절화장미 등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병원균으로 해당 병원균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13주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다고 추정된다. 알리라이소 티오시아네이트는 검은 겨자와 갈색 겨자의 주요 글루코시놀레이트 가수분의 생성물로 미국 식품 및 약국청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정을 받은 물질이다. 겨자 소스나 와사비에 코를 강하게 자극하는 물질이 알리라이소 티오시아네이트로 냉면이나 초밥에 쓰이는 알리라이소 티오시아네이트의 1,000분의 1 수준에서도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농도의 처리는 식물의 색이나 다른 품질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부드러운 과피 특성상 수확 후 세척이 어려운 베리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안전한 물질들을 이용하여 병원균을 제어해야 하지만 알리라이소 티오시아네이트에 대한 적절한 농도 설정과 고농도에서의 색변화 현상의 기장연구는 행하여지지 않았다. 이에 연고진은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의 알리라이소 티오시아네이트 처리를 블랙베리 수확 후 4도시의 저온 저장 중 혼증 처리를 통해 최적의 농도가 저장공간 리터당 2UL의 알리라이소 티오시아네이트가 적절한 농도임을 블랙베리에서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해당 농도에서는 블랙베리의 과피색 변화 없이 재핍 곰팡이 감염을 9% 이상 줄였다. 고농도에서의 블랙베리 과피색 변화는 단량체의 안토시아닌이 중압체 형태의 안토시아닌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고농도에서 블랙베리가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처음으로 리피도 믹스 등의 최신 대사체 연구를 통해 과피색의 변화가 체포막 인지질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논문에 게재했다. 구강모 교수는 블랙베리 과피색 변화가 알리라이소 티오시아네이트 처리에 의한 비선택적인 반응성에 의한 살균 소독이며 다행히 블랙베리는 재핍 곰팡이보다 조금 더 높은 농도에서 처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 설정된 농도에서 블랙베리의 품질 손실 없이 재핍 곰팡이만을 살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블랙베리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표면 특성에 따라 최적 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전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bk214단계 대사체 기반 고부가 같이 스마트팜 작물 생산체계 연구팀과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bk214단계 지역 밀착형 지능형 혁신신약개발교육연구단의 유광현 교수 및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박도수 박사후 연구원과의 국내외 공동연구 및 융복함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원과의 국내외 공동연구 및 융복함 연구원